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간단한 앞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귀걸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진주 귀걸이가 있구요. 오링을 연결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뒷부분에 이 고리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좀 간단하죠? 마인드 선택하고 다른 쪽도 마인드 선택하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이 뒷부분을 다른 귀걸이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. 보시면 이런 모양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